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시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끝나가네요. 시간 진짜 빠릅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2% 상승으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매동도 혼조세입니다. 전부 다 눈치 보기 중. 그 와중에 연기금이 소폭 매수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코스닥도 0.1% 상승으로 보았권입니다. 다만 매동이 좋지 않은데요. 외국인이 750억 매도, 기관도 250억 매도 중. 그래서 오늘 짱은 그냥 보통입니다. 환율은 1172.9원으로 보압권입니다. 오늘은 전부 다 보압이네요. 미국 선물지수는 어제 미국장이 나빴습니다. 그 영향으로 반등이 살짝 나오는 모습입니다. 0.2% 상승 중. 코스피 선물에서 어제 외국인은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4천억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미국 채 10년 물금리에 변화가 조금 나타났습니다. 1.552까지 확 떨어졌네요. 그러다 보니 어제 미국장과 오늘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 수혜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업종 쏠림이 우리나라처럼 심하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우리도 매우 심한 편입니다. 지금 몇 개 꼽자면 엔터, 미디어, 원전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 흐름 또 확 바뀔 텐데 그 흐름을 잘 따라가 기리 분들과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디플이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제 바닷콘 아닌가 이러한 신호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LG 디플에 관심 있으신 기리 분들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바닥친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줄 상향하고 있다고 하네요. 주주분들 화이팅!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LG화학, 기아, 카카오뱅크가 특별히 강합니다. 오늘 아이패밀리 SC가 상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을 때 기관 수혜 측은 폭망이었지만 그래도 공모가를 많이 낮춰 매력이 있다는 부분을 공유했었는데 결과는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청량하신 길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대표주, 반도체 소재주 이러한 반도체가 전부 다 강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 낙관으로 인해 시멘트 관련주가 강합니다. 다음으로 약한 섹터는 정육 관련주, 여행 관련주, 보험 관련주 마지막으로는 시기주 외국인 매사에 보자면 기아,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HMM, 삼성전기, 카카오, KB금융, 네이버, GS건설 이러한 기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빠이요!